오늘 낮 12시쯤 원주시 중앙동 중앙시장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. 식당 주방에서 시작된 불은 내부 13제곱미터가량과 외벽 간판 일부를 태우고 15분 만에 꺼졌습니다. 앞서 어제 오전 7시쯤엔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에서 창고형 주택과 비닐하우스 한 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. 경찰은 세입자가 방에 불을 지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